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에는 벌점을 받은 업체가 시공과 설계 등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3년 전 설계 공모전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근이 누락된 파주 운정 A34블록의 시공사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LH의 벌점을 받아 누적 벌점이 4.7이었습니다. 남양주 별내와 인천 가정을 설계한 KD 엔지니어링은 벌점이 6.28점으로 참여업체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단지 중 13곳의 공사 참여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받았습니다. 시공과 설계, 감리업체 70곳 중 23곳이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가 11곳, 감리가 9곳, 설계가 3곳이었습니다. 벌점 이후로는 건설 자재와 기계 등의 적합성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잘 못한 경우가 5건, 장비와 인력 확보 미흡도 5건이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LH 공사 입찰 시에 불이익을 받는데 일부 업체는 LH에 소송을 걸면 확정 판결까지 벌점이 무력화되는 점을 이용해 꾸준히 사업을 따냈습니다. 벌점 업체 중에는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15개 단지 중 3곳을 감리한 업체로 2020년 국토부와 LH 주관 설계 공모전에서 대상인 장관상을 받았고 성남 금토지구 설계권 등을 따냈습니다. LH는 워낙 발주 금액도 발주 권한도 많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 유착이 되면 정관들하고 업체들 밀어주고 계속 이제 광경 유착이 일어나는 거죠. LH는 철근두락 아파트 입주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주 예정자에게는 청약 응모 기회를 대살리는 계약 해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